대박이다. 그럼 이제 그거 한번 해 주실래요, 혹시? 대표님이? 워크샵 슬랙으로 다 보냈으니까 확인해달라고. 오케이. 하이! 큐! 자, 실제 씬이죠? 실제 씬이에요, 네. 하이! 큐! 네, 그...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게요. 저희가 워크샵 가게 됐거든요. 아, 야유회. 비슷한 거. 장기자랑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뭐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. 혹시 팀장님께서 심사를 하신다면 여기서 가평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? 핑크! 오, 좋다. 나온다, 나온다.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달려라, 아니요. 예. 허, 아니요. 잘해, 잘해. 넌 달려야, 허. 더 빠르게 뛰거라, 허. 아니요. 아, 이 역할은 최고야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컷! 아니, 저 연기였던 거예요? 진짜 정색한 거예요? 아, 그거는 100% 철저한 연기. 아, 연기예요? 어렵진 않았죠? 네,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. 조금, 좀...